자, 이제 참조기가 영광굴비로 변신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법성포에 위치한 굴비 가공업체입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산더미처럼 쌓인 참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조기는 모두 자연산! 지난해에 11월에 잡아 냉동 보관한 것입니다. 첫 과정은 해동된 조기를 선별하는 건데요. 각각 무게에 따라 상자에 분류되어 담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조기 선전작업입니다. 좀 봐도 될까요? 네, 봐도 됩니다. 조기 원물입니다. 조기 원물을 배에서 잡아온 것을 바로 작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냉동에 들어가서 냉동을 시켰다가 자격할 때마다 해동을 해서 해동한 조기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우와, 우리가 이 기한 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크기가 달라요. 얼마나 됐고, 얼마나 상품성이 좋은 것은 어떤 조기인지 설명 좀 부탁해요. 이 조기는 8월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조기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쉽게 말해서 추석 무렵부터 해서 잡힌 고기를 냉동에 넣었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작업할 때마다 이것을 꺼내서 해동해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어차피 이 바닥에서 잡는 것이라 큰 것, 잔 것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잡히는 것이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동시켜서 이쪽에서 무게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냉동 시설이나 전원 창고가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잡히면 이 작업도 엄청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이제 냉동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세균 간을 갖다가 좀 짜게, 석간을 내서 고기가 상하지 않게 그렇게 전해낸 잡힙니다. 예전에 조기는 그래서 엄청 짰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기 많이 먹어봤지만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참조기 말고도 부세라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강굴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연강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 머리 위에가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인가,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이제 국산이 참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국산이 아닌 것은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없어요? 조기가 아닌 것은 맨드로몬이 그렇게 생기고 부세, 그런 비슷하지만 부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는 이제 머리 위에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 사실 민어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크면 민어하고 비슷한 민어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 굴비가 더 좋아요. 굴비가 더 좋아요. 연강굴비 자랑 좀 해주세요. 연강굴비는 우리가 매일 같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요. 아무튼 우리가 반찬이 없으니까 조기로만 우리 반찬을 합니다. 그 귀한 조기를 매일 반찬을 해먹는다고요? 그렇네요. 바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기로 반찬을 해서 먹겠습니다. 저희는 병 후에 회복기나 아니면 노수약이나 기력이 셀 수 있는데 조기가 좋을 때 기운이거든요.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덮아준다 해서 조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성분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조기는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도 수용성 단백질이라 우리가 국물을 우려낼 때 굉장히 빨개 국물이 우려나는 특징이 있어서 술국으로도 아주 좋고요. 조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하면 식물에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생선 중에 비타민 A,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까지요? 네. 우리가 보면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햇볕을 많이 써야 상승되는 건데 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